여러분은 혹시 주파수를 알고 계십니까 이 영상이 끝나고 유튜브에 연애운 주파수라고 검색해보세요 기본이 100만 조회수가 넘어가는 영상들이 수백수천개가 여러분을 반겨줄겁니다 그리고 무려 624만 조회수에 빛나는 영상의 댓글을 보여드리죠 34,919개의 댓글 중 인기순으로 정렬된 댓글 중에 잘 때도 틀어놓고 시간 날 때 틈틈이 들었는데 남자에게 연락왔습니다 라는 댓글을 찾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기바다간다는 댓글을 적어놨죠 주파수 들은지 2주만에 갑자기 1시간 뒤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해서 연락하고 제외했습니다 이거 어제 잠깐 들었는데 전남친은 다시 만나자 하고 전전남친은 잠깐 보자고 하는데 이거 성능 미쳤어요 와 축하드려요 기바다가요 제가 지금 어디서 영상 하나 조작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지금 여러분도 가서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렇게까지 뇌를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다는 걸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해보시죠 주파수의 신묘한 능력은 대단하여 살 빠지는 다이어트 주파수도 찾아볼 수가 있고 이 주파수 일주일 들으니까 62kg에서 60kg 됐습니다 이 영상 하루에 18시간 듣고 지냈더니 식단 운동 없이 일주일에 1.8kg씩 꾸준히 빠졌네요 라는 우리 멋진 여성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착실하게 밟았다면 절대로 저런 걸 믿을 수가 없다 생각하실 거고 여러분은 여자들이 이렇게까지 수준이 낮을 거라 믿기가 힘드실 겁니다 실제로 20대 30대 여자들이 사용하는 여성시대에서 주파수 이런 거 믿는 여시 있어? 나는 실존한다 생각해 끌어당김과 시크릿 주파수에 관심 있는 여시 있어? 내 상황에 접목시켜보고 싶어? 여시 중에 혹시 알비디 믿는 여시 있어? 대학생 때 좋아했던 첫사랑 선배 너무 만나고 싶어서 주파수 듣고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만난다는데 이거 진짜 조언해야 하는 수준이 아닐까? 아니 알비디 주파수는 진짜 있어 내가 겪어봤어 주파수 믿는 사람까지 힘 빠지게 하지마 주파수 듣고 진짜 좋아진 사람도 있습니까? 나는 우리 여성들의 반응이 보이시나요? 끌어당김의 법칙과 주파수가 어떤 메커니즘인지 꾸준히 관찰하고 깨달음을 정리해봤어 들숨의 감정을 한껏 느끼고 잠시 멈춘 다음 날 숨의 감정을 인정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치킨이 먹고 싶을 때는 치킨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하라 말하는 이 여자의 글 진짜 지능이 조금만 있어도 아까운 전기가 저런 곳에 쓰이는구나 싶을 정도의 글인데 수많은 우리 여성들은 이런 글을 써줘서 고맙다 말하고 내면의 또 다른 인격에 대해 깨달음을 추가로 얻으신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글을 적으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어디 뭐 그를 창조해서 조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제발 이 영상이 끝나면 유튜브에 연애운 주파수를 검색해보세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80%가 여성 20대 피해자의 성별 통계를 보면 90%가 여성 이라는 통계가 어째서 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그녀들은 팩트라는 사실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개소리 뻘소리 같은 내용이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진짜로 됐어요 주파수를 들었더니 살이 빠지고 연애가 잘 되네요 라는 댓글을 달고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아닌데 이런 비과학적인 내용을 믿는 건 지능이 유치원생 수준이라는 건데 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댓글을 쓰는 주류 의견에 동참해버리는 겁니다 여초 커뮤니티의 첫 댓글 여론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죠 여성들은 팩트 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댓글의 여론에 따라 자신의 생각 없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는 이 상황이 그저 즐거운 거죠 자면서 들으면 애인이 생기는 주파수 영상의 조회수가 천만회인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현실을 타파할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주파수를 들었더니 잘됐다 주파수가 해줬다 라는 댓글에 공감하는 그녀들 2024년에는 부디 무지성 공감보다는 팩트와 이성이 가득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이 영상에는 여러분이 홀린 듯 제 채널 구독을 누르게 만드는 주파수를 함께 들었습니다 다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가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치킨 끌어당김의 법칙저도 시작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